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지연 튀어주실까요? 이쪽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장남기 후쿠린 온갖 위치에 있는 1번씩 그다음은 easter 요리에 서재 시스템 병원에 declines 으깨 여기 나라에 나라가 너무 맛있다 진짜 짭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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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맛있다. 맛있다. 여기 약간 시나몬. 아예 안 단 건 아닌데 너무 달지 않고. 뭐 올래? 시나몬만 단. 진짜. 진짜 그냥. 진짜 아예 안 단. 나 왜 플레어 화이트 단 걸로 하고 있어. 완전 쿠키야. 그냥 라떼데. 플레어 화이트는 유명하다. 아 진짜? 꼭 먹어보라 했는데. 아직 우리가 맛집을 못 찾는 것 같다. 플레어 화이트.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진짜 다 짭조름하긴 하잖아. 확실히. 힘들어. 진짜 영어 잘한다. 이거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약간. 초등학생 영화에 머무러 입었는데. 뭐? 이게. 내가 배웠던 그때 나이가. 항상 애기 때니까. 일부러 하고 싶으면. 언제 connotétait. 약간. 개취있는 영어를 하고 싶거든요. 나는 그냥 의사교통으로 한다고. 약간 농담 던지면서 하는. 그 영어들 너무 Ст confirming. 사실ом 더. 그거로 할 게 진짜 bewe가. Cuz. 천재 파 yakbang Dios. 좋 stampingату. 애 VIP. 수야? 응? 응? 좋아? 하era?! 여전히 먹구름이 슬쩍 굴려 드라우스 첫 외국 스타벅스 약간 이런 테이블은 똑같네 지금 날씨가 너무 흐려서 지금 날씨가 너무 흐려요 망했다 그냥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흐려서 요즘 날씨가 너무 흐르는 것이 하나의 옆에 오를clos 아프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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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햇살 최강 있을 때 느낌이 확실히 더 다른데 워크다 난 이거랑 이 검정색 사고 싶어 두개 사고 싶다고 초코불로 된 유산균도 인기 있네 맛있겠다 하지만 너무 맛있겠는걸 노게 느낌이야 아포가토? 나 아포가토 사랑하거든 어디있어 아포가토 오가 이빨도 뜨거워 밑에는 제 크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에 불이 심하게 일상으로 있었어 뭐야? 완전 괜찮은데? 완전 괜찮은데? 완전 내가 예상한 맛이지? 너무 많아 한스푼인가? 아우 한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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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자리에게는, 그 다음에, 아, 완전히 오기 시작하려구요 아, 미스터 조은 미스터, 카, 바다 미스터, 카, 바다 좋은 idea 아, 스패레비전이 올라가고, 그 same cocktail menu as we had in the bar we recommend having one cocktail before our meals 혹시 원하는 데이터, 렛츠야 아유 너무 추워 웬일로 쓰레기 새가 없네 여기 원래 많았잖아 맹소가 더 달걀 고춧가루 냄새가 아주 강렬한가? 밥이 완전 포슬포슬하다 맛있다 간이 세긴 하네 노릇이 약간 토마토이 좀 더 이거 랍떡지로 가져올게 미치겠네 보여줘 뭐 되는 거야?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씹디크 뉴타운 약간 아기자기한 거리같아 응 이거 다있다 응 너무 맛있다 방무가 너무 맛있다 여기에서 번마스 갤라또 찾아갈래? 네 여기에서 번마스 갤라또 찾아갈래? 이렇게 올래? 응 멀씨나 응 현나 현나 응 미치겠네 이거를 하나의 맛만 골라야되겠다 응 임치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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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대 넌 저거 먹어야겠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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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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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임치초코 김치초코 너는 그 맛 그대로야? 응 근데 데라밍터가 더 맛있는거 같아 밍터네 브론이 같이고 있어 브론이 같이고 있어 라이브 시거 여기 다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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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토 아프가토 아프가토는 어제 먹은 게 더 맛있어 먹어봐 아프가토 어제 먹은 거 진짜 찐찐찐 장인의 손길이 이렇게 잡는 거 같아 근데 여기가 왜 급여가 끝까지인거야? 현대 커피 중 하나가 여기라는데 뉴타운에서? 아니면 전체에서? 그건 모르겠다 근데 여기를 막 막 들려야할 맛집에 거기까지 많은 거 같아 엄청 달아 네 맛있다 우리 여기 와서 달거나 짜거나 둘 중 하나야 소금, 설탕 많이 먹네 가면 그냥 사골국물에 소금 후추 하나도 안 넣고 그대로 맹탕으로 삼겹삼 삼겹삼 맑은 국물 결실을 내일 내가 한식당 좀 찾아봤거든 내일 점심은 무조건 한식당으로 가서 그래도 꽤 있어? 엄청나요 진짜? 근데 갔더니 거기마다 짠게 나온 거 아니야? 현실에 맞춰줘가지고 어 이제 한식 먹어줘야 돼 노을을 보러 천문대로 가요 이제 노을을 보러 천문대로 가요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고생 끝에 나기 온다 라는 말이 됐듯이 운동을 해야지만 거마무시한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아우 귀여워 오마이갓 퍼버 브릿지 야야 미쳤어 뭐 그림이야 아 미쳤는데? 아 미쳤다 하늘씨 귀가 아닌데 제이 롯데월드 타워 안임주의 서울 안임주의 잠시만요 여기 점실 안임주의 저게 뭔 건물이냐 아 좀 치킨다 아 미쳤어 아 미쳤어 드디어 쭉 치고 앉힐 공간을 찾았다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바자 아래로 연결되고 있어? 멜컴 되게 이쁘 같은데? 멋진데 그래서 나이 롯데월드 프리틱 가볍게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맛있어 이게 우리가 시킬 것 같아 진짜 맛있네 와 이거 대박이다 와 닭요리 김치 그라탕 이곳은 어떤 식사일지 반찬다 내가 엄마다 오늘은 무조건 중공알 이라 마음 먹고 이 맛도 있네 사람 없네 원래 내가 일진다니 오늘은 메뉴 선택 잘했어 옆에 갔다 너무 맛있어 오우 맛있어 이빨 이빨 하나, 둘, 셋 이런 거 가볍게 수줍이 되겠지? 1인 1접시 아니렴 2인 1접시 오늘은 색깔이 학교 가는 맞네요 학생룩 아리라스로 포인트를 줬고요 셔츠에 블루 색감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맨날도 검정색을 안 입어봤어요 진짜 항상 블랙 앤 화이트다가 유일하게 오늘 좀 색이 들어갔거든요 출근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아침밥 맞죠? 저희 여태까지 이 정도 양이 빠져봐서 3개를 아 진짜 맞춰버리겠네 이거 아꼈죠? 아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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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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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정해 Duo 내용 랩땅 대부분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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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o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코카 어디? 코카 되게 뚱뚱해서 귀여워 약간 좀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거 너무 귀엽다 진짜 무섭게 생겼어 부리가 왜 이렇게 길어? 그니까 목 긁는거 봐 불같아 전동잔치 왜 저렇게 걸어? 약간 로봇같아 제가 막 쫓아낸다 쓰레기 새 목이 저렇게 꺾여? 우리 봤다 불 위에 찍히면 진짜 죽겠다 너무 귀여운데? 인형같아 진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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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하게 생겼지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잠 깨는 중 웃고 있는데 너 찌부되어 있어 너 찌부되어 있어 야 코카 코카 칠고 있어 너무 귀여워 그래도 이리와 계속 이리와 이리와 애도 이리와 이리와 코카 코카 딩고 하이 딩고 딩고 하이 딩고 하이 딩고 아 쫓았어 딩고 딩고 하이 딩고 하이 딩고 하이 제법 낭만했어 피오는만했어 피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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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어질해요 당춘전 씹을 팝니다 콜렛 피넛버터 깨인했으니까 먹어보고요 완전 브라우니 브라우니 진짜 싹 잘리네 싹 바삭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봐 덜 달아 바삭 바삭 피넛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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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까지 다 맞췄 음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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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얍 아이스크림 놀리냐 하이 도착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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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초코다 그 옆에 뭐지 땅콩인가 땅콩이라고 해서 헤이즐넛 아 헤이즐넛 그래 초코 하자 거의 양이 없는 게 맛있다는 뜻이겠지 맞아 이게 야채 만두 고기 고기로 자 됐어 됐고 짜짤하게 우리가 3,000원이 모자라서 결제를 못해요 잠시만요 기차하니까 우리 귀찮아니까 우리 이러고 대충 이걸로 이렇게 현실적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언제 설거지해 맛있겠다 오 야 근데 이정도 됐어 진짜 더우대 진짜 더우대 쪄졌어? 음 음 잘 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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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 쓰나미 음 음 아 뭐 찍고 싶진 않은데 음 음 음 어 어 이렇게 이게 뭔가 녹고 비와서 약간 눅눅해진 것 같아 이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물이랑 물이랑 음료는, 너는 달달이 한 번 먹을 때 살짝 만드는 법 좀 알아놔야겠다 집에서 이제 해봤어 맛있어? 호빈 진짜 호빈 미쳤다 김치도 있어 빵이 완전 바삭해 맛있다 김치가 되게 맛있어 김치 김치 현실 아 아 아 말가 말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스타일! 와!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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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하! 구석이 prefабот지 화려하니 펌웨엘에서 맞춰야겠다 아 파워웨이 드셨다던데 그러네? 정량하다 파웨웨이 먹고싶다 제가 지은 쟤를 달달한 냄새 맡고 지웠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비닐을 표시를 왜 안 써? 응 어플에 안 써져 있는 거 같아요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저거 보임? 강아지 두 마리 걸어오는 거 해보네? 메뉴는 왜 비슷해? 맛있을 거 같은데? 양 음식 더 시켜요? 소스가 더 맛있을 거 같아 소스가 되게 강하다 안 찍고 맛있다 완전 부드럽지? 이 취미는 자세히 먹어가 proc진 나는 또 자세히 먹어야지 요즘 아마도 이 취미가 치즈가 먹을거같아서 핫도그는 수영이 들어가니까 이 취미는 고증도로 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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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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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